루다 엑시 한대요 랩 알지? 랩 알지? 루다야 랩 알지? 안 틀리고 해줘 아니 근데 이럴 때를 어떻게 해? 이렇게 옆 사람 한 게 알 것 같은데? 그래 그 오른쪽 사람으로 합시다 각자 오른쪽으로 합시다 각자 오른쪽으로 합시다 네 쉽게 아 그럼 옆 사람 언니 그럼 루다 엑시 모르는데 너 절로 가 절로 가 됐다 됐다 엑시 언니 오른쪽 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엑시 언니가 내 컴퓨터 하면 돼요 엑시 언니 연주할게요 엑시 언니 연주할게요 엑시 언니 연주할게요 그럼 빠지세요 빠지시면 돼요 빠지시면 돼요 연주할 때 오세요 앙니언니 ㅠㅠ 오오오오오 ェ